치킨 먹고 싶어 양심 치킨 먹어야 돼 치킨 그냥 밥만 먹을까? 너무 좋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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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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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이쁘지? 뭐 어떡하지? 치킨 먹고 싶어 양념치킨을 해야 돼 치킨? 그냥 밥만 먹을까? 너무 좋지. 자기 이렇게. 근데 위에서 찍어야지.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네? 어떻게 찍어야지? 세상에 이 가끔은 이게 말이 돼? 내가 진짜 사진 잘 안 찍어서 그래. 봉슨 봉슨. 민 민 우리 너무 오랜만이에요. 그니까요. 사실 긴장을 좀 했는데 너무 익숙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수월하게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다친 데는 없어? 그래. 다른 게 없겠지. 저도 막 차에서 긴장돼가지고 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누나 얼굴 보고 또 스태프분들 얼굴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쫙. 근데 5년 정도 됐는데 누나가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호흡이 금방 났더라고요. 벌써부터 어떡하지가 나오는데 바라태봐 죽죠. 네.